안녕하세요. 먼저 볼보 건설기계에서 마련한 제2회 볼보 유튜브 콘테스트에 많은 호응과 참여를 해주신 전국의 볼보 건설기계 고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김세현 고객님을 포함한 모든 수상 고객님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전체 수상 고객을 모시고 시상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고객의 현장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이번에 수상 고객께 직접 찾아가는 개인 시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볼보 건설기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객의 안전을 위해 현장 모임 행사보다는 온라인 고객 행사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모든 볼보 고객분들의 안전과 편안한 추석 명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